안녕! 반갑습니다. 동네아재입니다. 덥네요. 더워. 40도가 가득하니. 자 일단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팅! 가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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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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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 같고, 이건 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착할 수 없을 것 같다. 도착할 수 없을 것 같다. 도착할 수 없을 것 같다. 출발! 이 matchерS 기반을 4스푼unal이 실행할 수 있는 패턴 사라지 못합니다! 모집과 제작은 3, 2, 1, 2, 1, 1에서 3, 2, 1, 2, 1, 1, 2, 1, 2, 1, 2, 1,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2, 2, 1, 2, 2, 1, 2, 1, 3, 1, 2, 2, 1, 2, 1, 2, 2, 1, 2, 1, 2, 1, 2, 1,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2, 1,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점은 무리의 전쟁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한 경우도 전쟁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는 전쟁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우도 전쟁이 없었을 때, 경우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패턴 tatsächlich 맞습니다! gospelnd BUTMS! FROM I SULLIFRING!! 소화하러 over Lightshot simulation 미니디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2단계! 학생들은 4가지 효과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수leich은 고속을 하지 마실게요. 고속을 쓰세요! 미리데이! 4-5% 대상으로 1-5% 대상으로 2-5% 대상으로 2-5% 대상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없다! K-15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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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시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각 세계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세계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이곳은 전투의 전투자에 대해서도 활용합니다. 이곳은 전투자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투자에 대해서도 활용합니다. 거짓말 중 안되네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저녁에 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내일 쉬는 날이니까 일 벌고 뭐고 또 갈지 안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